안녕하십니까. 해외 선물 옵션 전략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이번 주에 내일이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화두가 뭐였습니까? 산타는 찾아오는가? 마침 다행스럽게도 국내 코스피는 3천을 넘겼고요. 코스닥도 그나마 천은 다행스럽게도 천은 넘겼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말로 산타가 찾아왔어요. 잠시 후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국내는 산타가 왔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미국 주식 시장은 산타가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만 찾아왔을런지 또 크리스마스 지나고 다시 또 금방 가버릴지는 모르겠어요. 산타의 여운이 좀 더 길게 남아있을지 미국 시장입니다. 아니면 금방 사그러질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오늘 미국 시장은 쉽니다. 휴장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해서 우리는 장을 열렸습니다만 그 결과 어제죠 어제 목요일 새벽까지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새벽까지 해서 미국은 산타랠리를 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나마 가장 주축인 시장이 크게 위로 상승해줘서 그런데 제가 하는 게 선물 해외 선물 옵션입니다. 주식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나쁘면 나쁜대로 좋으면 좋은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해외 선물 옵션 시장입니다. 오늘 벌써 제26강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올해 다음 주는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국내가 휴장이기 때문에 이 방송도 올해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26강 벌써 26강이에요. 이 강의만 잘 들어도 이미 여러분들은 해외 선물 옵션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방송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오히려 저보다 더 나은 전문가가 될 수 있게 충분할 겁니다. 해외 선물 옵션 전략 전략 강의입니다. 강세 콜 스프레드 그 다음에 약세 푸트 스프레드 이거 많이 어디서 들어봤는데 우리 전략 강의 초반부에서 뭐 나왔습니까 강세 푸트 스프레드 약세 콜 스프레드 여기서 강세란 말 약세란 말은 뭘 두고 판단한다고 했죠? 선물의 흐름입니다. 선물이 상승하면 강세 선물이 하락하면 약세 그런데 반대죠. 푸시죠. 콜이죠. 그런데 여기는 선물이 상승했을 때 콜입니다. 이게 다르죠. 선물이 하락할 때 푸십니다. 이게 다르죠. 이 기존의 전략은 매도 위주 전략입니다. 매도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는 이제 오랜만에 매수 플레이입니다. 매수 위주 방법입니다. 그걸 오늘 설명할 건데 설명하기 전에 해외 옵션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1강부터 2강까지 듣습니다. 26강까지 오늘 강의가 26강입니다. 26강까지 들으면서 특히 1강하고 4강을 반복 청취합니다. 들으시다가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은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그럼 질문을 어디서 하느냐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입장하시면 이전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하단에 참여코드 4854입니다. 사고 팔고 어서 오세요 이런 의미에서 참여코드 4854를 이용해서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전 강의를 볼 수 있도록 제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 거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곧바로 질문하시고 또 그 소통방에서는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또 문자 샵 377이 치고 방명균을 치면 소통방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릴 겁니다. 궁금한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냥 모르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신 분들 저게 무슨 말이지? 라고 지금 의아해 하신 분들 계셔요. 주식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1강부터 듣기를 권합니다. 오늘 방송 아 이런 방송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다시 1강에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반복 복습하십시오. 특히 1강부터 4강을 그러면 옵션이 무엇이다 라는 걸 금방 캐치할 수 있습니다. 곧바로 차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S&P 3월물 선물 1봉 차트입니다. 지금 이게 어제 오후에 제가 캡쳐해 놓은 건데 실은 어제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금요일 6시 정도에 4,726에 4,726에 끝났습니다. S&P 3월물 선물이 종가 기준으로는 이 S&P 500이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입니다. 4,726에 4,726에 끝났어요. 장중의 고점은 4,743이 한 번 더 있습니다. 하지만 장중 종가로서 4장 최고치 그래서 미국 시장은 산타가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국내는 아직 4장 최고치는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산타가 오는 등 마는 등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미국 시장은 주식시장만 두고 봤을 때 산타가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상 최고치 찍었어요. 여기서 한 번 판단해 봅시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올랐다가 아니라 현재 가격이 얼마이다가 아니라 현재 4,726입니다. 여기에서 오른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 시장이 좋아서 오를 거다 그러면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5천? 6천? 그런데 다시 오미크론 그런 문제가 나와서 하락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요? 이 전번 최저점 4,487 정도 4,489 정도 안 그러면 4,252 이 정도 하락한다 그러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하락할 것이다 미국 시장이 폭락이 올 것이다 다 그렇게 준비해요 그런데 그런데 쉽게 폭락은 안 와요 그 폭락 걱정하다가 좋은 기회 놓칠 수 있어요 폭락 온다 그럴 때 대체하면 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다시 한 번 현재 4,726 입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에 혹은 2개월 후에 혹은 4개월 후에 기간은 나름대로 정해요 얼마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나는 5,000까지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5,500까지 또 반대로 아니야 절대 5,000까지 오르지 않을 거야 혹은 절대 5,500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거야 어른다가 아니라 못할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지금 다 하락을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4,450 혹은 4,400까지는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또 누구는 아니야 전저점 4,250까지 4,250까지는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셔요 또 누구는 아닙니다 4,000까지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미국 경기가 안 좋아도 절대 4,500 4,400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거야 하락할 거다가 아니라 하락하다 하락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혹시 하락한다 하더라도 또 4,250까지는 하락하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락할 거다가 아니라 또 어떤 분은 하락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4,000까지는 절대 하락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셔요 하락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이제 옵션의 큰 그림입니다 이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한 옵션의 기본 개념입니다 옵션에는 콜옵션 매수가 있고 푸드옵션 매수가 있고 또 콜옵션 매도가 있고 푸드옵션 매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인드 자체가 콜옵션 매수는 선물이 어디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입니다 방금 4,726인 S&P 지수가 5,000까지는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다면요 5,000을 중심으로 잡고 콜옵션 매수 진입하는 거예요 선물이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또 푸드옵션 매수 선물이 어디까지 하락할 것이다 의 방점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726인데 선물이 4,500까지는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4,500을 중심으로 푸드옵션 매수 진입하는 겁니다 매수는 좀 쉽겠어 많이 들어봤으니까 내가 처음에 진입하는 거 사는 것입니까 그런데 콜옵션 매도란 말이 있고 푸드옵션 매도란 말이 있어요 콜옵션 매도는 뭐냐 선물이 어디까지는 어디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상승할 것이다가 아니라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콜옵션 매수자는 5,000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아니야 제 아무리 상승해도 힘이 딸려서 4,000, 5,000까지는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은 5,000을 중심으로 잡고 뭐한다 푸드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또 반대로 4,500까지 하락할 것이다 가 아니라 4,500까지는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4,500을 기점으로 푸드옵션 매도 진입합니다 그런데 질문 들어옵니다 전문가님 매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없는데요 어떻게 내가 처음부터 매도합니까 자 이게 주식하고 달라요 처음부터 매도 진입을 할 수 있어요 이 매수라고 하는 것 이 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입 방법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7만 5,000원이다 그럼 얼을 것 같으면 매수합니다 그런데 선물의 경우는 하락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매도 진입할 수 있어요 하락에 배팅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없지만 처음부터 매도라는 것 자체를 진입할 수 있어요 이게 선물의 개념입니다 옵션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이 없지만 처음부터 매도 진입 처음부터 매수 진입 하나의 매수와 매도는 진입 방법입니다 꼭 매수를 해야 그다음에 청산 과정이 매도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옵션 매수와 옵션 매도 개념 이 강의가 이제 다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1강부터 4강까지 방송을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하단에 참여코드 4854 이용해서 소통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방송을 반복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설명하면 이거예요 주식 선물 옵션 이 부분도 이제 이 1강 4강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식은 오로지 상승에만 배팅할 수 있습니다 무슨 구조? 단방향 구조예요 선물은 상승과 하락 동시에 배팅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그래서 뭐 한다? 매수만 한다 그래요 매수 처음 진입이 매수입니다 그다음 청산 과정이 매도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처음부터 오로돈다 생각하면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것이고 하락한다 생각하면 매도 진입할 수 있는 겁니다 양방향 구조예요 매수했으면 그다음 청산 과정은 뭐겠습니까? 매도 이거 똑같은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매도 진입했다 그러면 청산 과정은 뭐겠습니까? 반대로 매수입니다 매수와 매도 처음부터 진입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옵션은 상승과 하락에 모두 배팅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선물과 같아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다 가 아니라 어디까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또 어디까지 하락하지 못할 것이다 배팅할 수 있어요 이게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입니다 그래서 총 네 가지가 존재해요 콜옵션 위에서 말했죠 옵션은 몇 가지? 네 가지 콜옵션 매수 푸드옵션 매수 콜옵션 매도 푸드옵션 매도 이렇게 옵션은 네 가지 진입 방법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요 옵션은 선물 옵션은 특히 그중에서 옵션은 그러니까 주식은 하나만 할 수 있어요 매수만 선물은 매도하고 매도 상승한다면 매수 하락한다면 매도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옵션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에 상당히 확률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확률상 더 좋은 걸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가지 검토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물 옵션 기본 개념 마쳤습니다 오늘은 26강 강세 콜 스프레드와 약세 푸트 스프레드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강세와 약세란 말은 뭘로 판단한다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이 상승하면 강세란 표현을 쓰고 선물이 하락하면 약세란 표현을 써요 콜 푸트는 이제 옵션입니다 옵션에서 쓰는 용어예요 스프레드 스프레드 용어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매수와 매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수익 구간이라든가 손실 구간이 좀 펼쳐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 강세 콜 스프레드와 약세 푸트 스프레드 근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뭐 위주다? 매수 위주 전략입니다 제 강의의 주된 테마는 매도 위주입니다 매도 위주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런데 매수도 가끔씩 해요 네이키드 매수도 하고 양 매수도 하고 그런데 또 이렇게 합성으로 매수 전략을 짜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강세 콜 스프레드 약세 푸트 스프레드 이거 무슨 위주다? 매수 위주 전략이라는 걸 염두하시고 공부하십시오 먼저 강세 콜 스프레드입니다 강세 콜 스프레드란 기본적으로 선물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 강세란 말 자체가 선물이 뭐한다? 상승한다 그랬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제한된 수익을 얻어요 가격이 상승해야 되니까 상승을 생각하고 진입했으니까 그런데 가격이 하락했어요 내상과는 달리 S&P가 상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락했어요 그러면 제한된 손실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증권사에 가서 내가 계좌를 국내 코스피 옵션을 거래하기 위해서 계좌를 만들든 해외 계좌를 만들든 옵션 매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증권사 직원들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손실은 무한대거든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수익은 제한되어 있는데 손실은 무한대가 옵션 매도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손실을 제한할 수 있어요 손실을 수익도 제한할 수 있지만 손실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무제한이 아니라는 거 그분들이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네이키드만 들어가면 단순하게 옵션 매도 하나만 들어가면 손실이 무한정입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 매수 들어갔는데 계속 하락해요 손실이 무한정입니다 오히려 더 선물이 위험해요 옵션보다 또 선물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선물 매도 들어갔는데 선물이 상승해 손실이 무한정이에요 그런 것은 얘기 안 하면서 옵션 매도 하지 마세요 개인한테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개인들이 옵션 매도를 하면 기관들이 먹을 파이가 줄어든다고요 기관들에서는 개인들은 옵션 매수만 하세요 라고 부지켜요 그래야 기관들이 먹을 파이가 많아져요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개인들이 옵션 매도한다고 참여 시장에 뛰어들잖아요 그럼 기관에 먹을 게 줄어들어요 이제 우리도 그 기관 외국인들 전략에 동참합시다 이게 옵션 매도 위주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건 아니고 옵션 매수 플레이라 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세 콜 스프레드 가격이 상승하면 제한된 수익 가격이 하락하면 제한된 손실 진입은 어떻게 하느냐 진입 방법입니다 등가격보다 높은 행사가를 매수 진입하고 현재 가격에서 더 높은 행사가를 매수 진입하고 그 매수 진입한 행사가보다 더 높은 행사가를 뭐한다 매도 진입하는 겁니다 아까 4726 S&P 지수입니다 등가격 이게 등가격이에요 현재 가격이 등가격입니다 등가격보다 높은 행사가를 4800을 매수 잡고 4850을 매도 잡습니다 이게 강세 콜 스프레드 즉 올라야 됩니다 상승해야 돼 천연가스 오랜만에 천연가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요즘에 천연가스가 화둡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설이 나오잖아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천연가스는 러시아가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주요 생산국입니다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유럽으로 우크라인을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한다 그런데 서방이 나토가 전부 다 우크라이나 편을 든다 그러면 러시아가 어쩌겠습니까 송유관 잠궈요 파이프라인이 잠급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 어떻습니까 천정부지로 오를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푸틴이 나와서 유아 제스체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가스가 오르다가 어제 또 급락했어요 오르다가 며칠 마침 이 MACD도 상승이 나왔고 그랬는데 어제 급락했는데 그것은 이제 급락은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 전략 공부니까 지금 이 차트를 봤을 때 천연가스가 지금 양봉이 현재 기준으로 4개 나왔죠 그 다음에 MACD도 상승을 가리키고 히스토그램도 상승을 가리키고 그래서 앞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사가 이게 현재 가격 3.9입니다 곧바로 현재 가격이 3.879 3.879입니다 3.879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뭐한다 3.9를 행사가 3.9를 매수합니다 그 다음에 4.0을 매도합니다 그때 가격이 매수 가격은 3.9 가격은 0.333 매도 가격은 0.302 이런 식으로 등가격에서 좀 높은 가격을 매수 잡고 그 매수 잡은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매도 잡고 이게 강세 콜 스프레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천연가스 이월물 강세 콜 스프레드입니다 제가 어제 조사한 가격 정상가 기준입니다 12월 22일 정상가 기준으로 선물의 정상가가 3.860이었습니다 만기일은 1월 26일 어제 기준으로 34일 남았습니다 그 당시 증거금은 이 두 개 포지션을 들어갔을 때 증거금입니다 12월 22일 선물 정상가가 선물 가격이 쉽게 보면 종가입니다 종가 3.860입니다 이럴 때 3.860보다 좀 더 높은 가격 3.9를 뭐한다 매수 잡습니다 그리고 더 높은 가격 3.9보다 더 높은 가격 4.0을 뭐한다 매도 잡습니다 이게 강세 콜 스프레드예요 기본적으로 3.0 이상을 올라줘야 수익이 납니다 3.0 이상을 올라줘요 계속 오르면 제한된 이득을 얻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 제한된 손실이 있습니다 손실이 제한된다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기손익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 그래프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눈으로 직관적으로 들어옵니다 이 녹색선이 이 만기손익 입니다 방금 위에서처럼 진입했을 때 보시면 이 정도 3.860 현재 가격입니다 이게 빨간선이 현재 가격 현재 선물 가격입니다 3.860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이 0선 여기가 이 검정선이 손익 플러스 위 검정선 위 는 플러스고 검정선 아래는 마이너스입니다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다 플러스죠 이 지점에서 아래로는 다 마이너스죠 이익도 제한되어 있고 얼마 정도 여기서 오면 천 달러 안 되죠 손실도 이익보다 좀 적게끔 제한되어 있죠 선물이 이 범위 이상만 되면 대략 이게 3.9정도 됩니다 3.9 이상만 되면 플러스고 그런데 이 지점에서는 좀 더 많은 수익이 있고 이 구간에서는 좀 올라갈수록 좀 늘어나는데 폭은 잡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서는 손실이 좀 작아지는데 이 부분부터는 손실이 일정하게 똑같다는 거 이걸 잠깐 손이 구조로 보면 이렇습니다 옵션 가격입니다 콜옵션 4.0 콜옵션 3.9입니다 기초자산이 뭐냐면 이게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 선물 가격이 우리가 4.0을 매도 잡고 3.9를 매수 잡았죠 4.0하고 3.9 보십시오 매수 4.0 4.0을 넘기면 이익은 680달러로 고정되는 거예요 3.9부터는 아래로 내려오면 손실은 320달러로 제한되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그 가격에 진입했을 때 이 사이 3.9하고 4.0 사이에서는 3.95는 180달러입니다 그러면 3.90하고 3.95 사이에서 손익분기점이 형성되겠죠 4.0 680달러 3.9 320달러 이걸 염두하고 보면 여기가 4.0입니다 여기가 3.9입니다 4.0부터는 680달러 수익입니다 4.0만 넘어서면 그런데 3.9 아래로 떨어지면 얼마 마이너스 360달러 손실입니다 잘만 9초 잡으면 이득이 거의 2배 정도 되니까 할만하겠죠 손실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내가 상승 상승을 확신했어 그럼 어쩔 때 강세 풋스프레드를 콜스프레드로 들어가느냐 상승을 확신해요 분명히 상승할 거야 지금 MAC도 그러고 차트도 지금 완벽하게 모양은 형성되지 않았지만 상승할 것 같아 느낌상 또 겨울이고 해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설도 있었어 그런데 혹시라도 상승을 못할 수 있잖아요 상승을 확신하지만 확실하게 상승을 100% 장담할 수 없을 때 강세 콜스프레드로 들어갑니다 왜 손실도 제한해내려고 혹시 혹시 모르니까 이게 강세 콜스프레드 전략입니다 다시 한번 어쩔 때 들어간다 상승을 100% 확신해 그런데 그 100%가 100%가 아니야 비록 차트 보면 상승할 것 같지만 어제처럼 급락했잖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보험으로 스프레드 들어가는 거예요 이익도 제한되어 있지만 손실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 이번에는 약세 푸스프레드 입니다 오늘은 어렵진 않습니다 약세 푸스프레드란 기본적으로 선물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약세란 말은 뭐라 했습니까 선물 하락입니다 강세란 말은 선물 상승이었고 약세란 말은 선물 하락입니다 기본적으로 약세 푸스프레드란 기본적 선물이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진입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제한된 수익을 얻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제한된 손실입니다 수익도 제한되어 있고 손실도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옵션 매도가 옵션이 무한정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무한정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로 보겠습니다 약세 푸스프레드 진입 방법입니다 등가격보다 낮은 행사가를 매수 진입하고 현재 가격보다 등가격입니다 등가격보다 낮은 행사가를 뭐한다 매수 진입하고 그 매수 진입한 행사가 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뭐한다 매도 진입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선물이 하락을 염두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선물 하락이니까 약세 푸스로만 구성했어요 푸트옵션 매수 푸트옵션 매수 그래서 푸트스프레드 입니다 스프레드는 말 매수와 매도가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뭘로 푸트로만 푸트옵션으로만 구성했기 때문에 푸트스프레드 입니다 푸트옵션 매수 푸트옵션 매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니까 오를 것도 같아요 오를 것도 같아요 MACD도 상승해요 그런데 지금 또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유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천연가스는 미국 겁니다 지금 언론의 뉴스에 보면 미국이 상당히 따뜻해요 생각보다 따뜻합니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기온이 높아서 지금 천연기소 수요가 많지 않다는 뉴스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달리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투자자는 지금 모양은 상승이지만 혹시 뭐 이런 데서 부딪혀서 다시 내려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지금 이 화면은 없지만 더 2.0까지 2.5까지 지금 3.891입니다 3.891 아까 3.860 했을 때 이 정도 잡았을 때 아마 3.0까지 3.5까지 혹은 3.7까지 는 하락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하락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락을 확신해 그럴 때 그러면 하락을 확신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선물 매수입니다 또 푸드옵션 매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락을 확신할 때 포지션이 선물 매수 선물 아 선물 매도 선물 매도입니다 또 하나 푸드옵션 매수입니다 선물이 하락할 때 진입하는 방법 확신했을 때 선물 매도와 푸드옵션 매수입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 나는 하락을 미국 날씨 때문에 미국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락을 확신했는데 혹시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미국이지만 러시아하고 우크라인하고 한번 뭐 불이 붙으면 비록 유럽이지만 전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거란 말이야 비록 하락을 확신하지만 혹시 모르겠어 그럴 경우에 뭘 들어간다 약세 푸스프레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약세 푸스프레드 선물이 하락을 확신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매수 매도 합성으로 들어가자 조합하자라는 의미에서 스프레드입니다 등가격에서 등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높은 가격을 등가격에서 낮는데 등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을 뭐한다 행사가 3.8을 매수 잡았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작위로 잡은 겁니다 등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매수 잡고 3.8령을 매수 잡았습니다 얼마에 0.309에 또 매수 잡은 행사가보다 더 낮은 행사가 3.7을 매도 잡았습니다 얼마에 0.250에 똑같이 0.1 간격을 띄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강세 콜스프레드도 0.1 간격을 띄었듯이 약세 푸스프레드도 똑같은 0.8 0.1 간격을 띄었어요 3.7 3.8 이렇게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천연가스 이월물로 살펴본 약세 푸스프레드 입니다 천연가스 이월물 정상가는 3.860 이었습니다 12월 22일 정상가 기준입니다 만기일은 34일 푸드옵션 매수 3.860 등가격입니다 푸트옵션 매수 행사가 등가격보다 더 낮은 행사가를 뭐한다 매수 잡습니다 행사가 3.8 을 매수 잡고 더 낮은 가격 3.7 을 뭐한다 매도 잡습니다 가격은 나와있죠 이럴 때 증거금이 얼마였냐 2.800달러 정도 됩니다 약 대략 그러면 얼마를 내가 이 구조로 해서 얼마를 이익보지 만약에 내 전략이 맞다 그러면 혹시 실패하면 실패는 어디선에서 실패가 되는 거지 성공이라고 한다면 어디까지 올라야 성공이고 실패한다면 어디까지 떨어져야 실패지 성공했을 때 수익률은 얼마지 수익은 얼마지 하락했을 때 실패했을 때 손실은 얼마지 그걸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만기손익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전형개스 2월물 약세 푸스프레드 포지션 그래프입니다 만기손익 포지션 그래프라고 말합니다 이 녹색선이 녹색선이 지금 만기손익 입니다 0선이 이 검정선이 제로입니다 제로 이걸 보면 이건 이제 가격을 제가 잘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정상가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이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더 내려왔죠 마이너스가 더 크네 마이너스가 손실이 더 크네 이익보다 그래도 결국은 이익이든 손실이든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선물이 하락하면 어느 정도 하락하면 일정하게 이익이 보장되는 것이고 또 선물이 예상과 달리 상승했습니다 약세 약세 풋스프레드는 선물이 하락할 걸 예상했는데 선물이 상승해버렸어요 이 시점 위로 그러면 손실도 일정하게 제한된다는 것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 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여기가 손익구기점입니다 그러면 손익구조 선물 가격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자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 이월물 가격입니다 3.8을 우리가 뭐 잡습니까 매수 잡고 3.7을 매도 잡았습니다 3.8 보겠습니다 3.7 3.7 우리가 약세 콜스프레드는 하락해야 수익이 난다 있죠 3.7 매도 잡은 3.7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부터는 410달러라는 일정한 수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이 올라버렸어 그래서 이 매수 잡은 3.8 위에서 끝나버리면 손실이 얼마 590달러로 일정하게 손실이 제한됩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사이에서는 손익분기점이 생기겠죠 아마 3.75 보다 약간 아래에서 3.74 3에서 손익분기점이 생길 겁니다 제로가 되는 손이 생길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걸 염두하십시오 3점 이 가격 3.7 3.7 3.7인가요 이게 3.7 여기죠 여기 3.7 여기죠 3.8 여기고 여기서부터 손실은 제한되어 있고 이익은 제한되어 있고 410달러로 3.8부터 손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590달러로 이걸 다시 한번 만기손익 그래프로 볼게요 그럼 여기가 어디냐 이 지점이 3.8입니다 3.8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일정 손실이니까 여기가 어디냐 3.7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일정한 이득입니다 이 사이 3.7하고 3.8 사이가 이제 여기서 손익분기점이 생긴다는 거 3.75 7.4 부근에서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약세 콜스프레드 강세풋스프레드 어쩔 때 구사한다고요 상승이나 하락을 확신을 해 먼저 강세 콜스프레드 강세 콜스프레드 제가 여기 쓰진 않는데 말로 설명할 겁니다 어쩔 때 진입하느냐 그 말을 여기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졸았어요 그래서 기록을 못했어요 지금 말로 표현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 진입하느냐 선물이 상승할 걸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몰라 혹시라도 몰라 그래서 손실 만약에 하락해버리면 손실이 클 수 있잖아요 그 손실을 제한하기 위해서 강세 콜스프레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상승을 염두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약세풋스프레드 약세풋스프레드는 하락을 확신해 선물이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겠어요 하락한 척하다가 올라오를 수 있거든 그러면 단순하게 매수만 푸드옵션 매수만 들어갔으면 손실이 좀 클 수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손실을 제한하려고 이 약세풋스프레드 즉 옵션 매수와 푸드옵션 매수와 푸드옵션 매도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합성하는 거예요 합성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요 오늘 이런 식으로 해서 강세 콜스프레드 약세풋스프레드 매수 위주 전략입니다 두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차트를 몇 개 준비해 왔어요 옥수수 사물물 선물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강의가 올해는 마지막 강의입니다 올해는 그래서 한 번 선물 몇 개 가격 옥수수 사물물이 있고 그 다음 원유 사물물이 있고 호주 달러 사물물 10년 채권 사물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또 골드 사월물하고 여기서 이제 한 주간 추세를 보고 싶어요 가장 많이 옵션 매도하는 게 원유와 골드입니다 원유가 가장 스탠다드 하고요 그래서 원유를 한 번 먼저 볼까요 원유 사물물 요 며칠 이때가 하락할 때가 언제예요 요 오미크론 오미크론이 이제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포심 때문에 요 최근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사람들이 겁먹어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합니다 최고점은 80.72달러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이 원유 그래프가 어디로 갈 것인지 상승할 것이다 지금 또 다시 MAC도 상승입니다 상승할 것 같다 그러면 안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할 때 뭐 한다? 콜옵션 매수와 콜옵션에도 합성하는 거 상승적으로 강세 콜스프레드 여기를 콜옵션 매수 잡고 여기를 매도 잡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가까운 거 여기를 매수 잡고 매도 잡고 이런 식으로 어디를 행사가를 잡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현재 여기가 등가격인데 등가격인데 여기를 매수 잡을 수 있고 매도 잡을 수 있고 또 누구는 여기를 매수 잡을 수 있고 매도 잡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손입구 쪽이 좀 달라요 원유입니다 원유 대체 가격이 어디로 갈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시간이 이제 많이 없어서 다는 설명 못 하겠고 호주 달러 사물물 잠깐 볼게요 지금 하락하다가 달러가 좀 약세라고 해서 다시 또 급등하고 있어요 마침 MACD도 상승합니다 제가 주로 신뢰하는 게 MACD예요 이걸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주말도 있고 다음 주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해외 옵션 공부하는 방법 본 강의를 1강부터 26강까지 듣습니다 특히 1강, 4강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의문 난 거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 어디서? 하단에 소통방 안내되죠? 그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참여코드 4854입니다 들어오셔서 들으면서 시청하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곧바로 질문하십시오 저도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저도 콜센터에 전화해요 근데 또 콜센터 직원도 몰라요 그럼 그 친구들도 미국 CME에 전화해요 또 매뉴얼 공부해요 아직 해외 옵션 분야가 국내에서는 활성화 안 됐기 때문에 다 몰라요 그런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봅시다 소통방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옵션 해외 선물 옵션이 주식시장에 비해서는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지금 등락이 심하잖아요 주식시장이 그런데 해외 선물 옵션 시장은 그 흔들림에 상관없이 얼음은 얼음대로 하락하면 하락한 대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한 주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주식하신 분들 해외 옵션 쪽으로 와도 와서 공부해도 큰 도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 때 더 좋은 전략 지금 모르겠어요 전략을 또 전략 강의 할 겁니다 아마 몇 개 더 남았어요 그 좋은 전략 가지고 더 좋은 모습으로 내년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공부 한번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